장국 씨,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태영 씨를 위해서 테이프 준비 하나면 해야죠. 잠깐만요. 테이프를 왜 못 찍으세요? 아 이거 잠깐만요. 제가 알아봐야 돼요. 제이언 씨요? 네. 이게.. 아니 테이프를 뜯어야지. 눈앞에 테이프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제이언 씨. 한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? 네? 테이프는 처음이에요. 네. 테이프 없었어요. 이 동안. 네. 총 몇 개 꺼내? 깜짝이야. 다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. 딱이에요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닫아야 된다고? 이거 좀 닫아주세요. 닫아달라고. 닫아줘. 위에 올릴 거 아니에요. 아 이거 꽂을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. 정국 씨의.. 그래서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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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. 지금 갈 분위기야. 빨리 빨리 빨리. 스피드하게. 아 이거 나. 스피드 꽂자. 이거 좀 뜯어줘요. 스피드하게. 이거 표랑이 꽂고 있어요. 형한테 표랑이가 말해. 형한테 표랑이가 스피드. 넓아. 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이렇게. 초 어디 있어? 그.. 이거. 여기 있네. 어 이태형이구나. 맞아. 저 이거 어떻게 꽂아요? 아니 미안. 이제 안 꽂아야 된다. 야 하면서 붙인다. 장난하나. 안 몰라지. 이태형이 지금 다 쌀. 맞아. 성현이. 어. 어 회원님. 카리스마니타임. 이건 뭔데? 이건 먹으라고 좀. 아니 이거 꽂아야 돼. 딱 해가지고. 오 야 지금. 뜨겁다 이거. 어 그냥. 그거 제일 중요한데. 여기 왼쪽에 대 거로 꽂아주면 안 되겠나? 야 뜨겁다. 이렇게 딱 태워. 아니 이거 초호가 안 돼.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. 이거 진짜. 전체. 지금 옆에 가서. 오 이게. 자 준비. 고. 요즘. 오 야 이거. 천천히. 오예. 오지 마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새해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새여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형이 어디 있는데 태형이 여기 있대 생일 축하합니다 자 소원 빌고 소원 빌고 있어요 소원 불고 비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불기 전에 빌고 있어요 빨리 빨리 감사합니다 태형 씨 생일 축하합니다 태형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하자 오케이 가자 알겠어요? 가자 소원 빌고 가 태형 씨 소원 이루어질 거 같아요? 네 무조건이죠 태형이 소원은 뭡니까? 형이 기획한 거야 태형아 말은 안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 대한 소원을 지금 빌었습니다 태형아 형이 다 기획한 거야 이야 이 비행기에서 만큼은 정말 많이 어... 제 생일을 보내겠습니다 혼나라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 고맙습니다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